밑줄 친 긴급조치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올케 골라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법원은 유신헌법을 근거로 발령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대. 대법원은 이 긴급조치 1호가 민주주의의 본질인 표현과 신체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국가의 중대한 위의가 아닌 상황에서 발령되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대요. 위헌이죠. 그렇죠. 지금 이러한 긴급조치 언제 발표됐느냐. 유신헌법 때 만들어져서 발표가 됐겠죠. 그렇다면 유신헌법이 언제 만들어지는데요. 1972년도 되겠습니다. 1972년도.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가 되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8.15 강복은 당연히 아니겠죠. 각 고르시면 안 됩니다. 발채 개헌안 통과했던 건 이승만 정부죠. 그렇죠. 그리고 5.16 군사정부. 뭔가 여기서부터 느낌이 빠가. 그런데 왠지 다 고르면 된다 안 된다? 띠 안 된다라는 거. 아직은 그냥 박정희 정부예요. 유신헌법은 언제 마련이 된다라는 거. 3선 개헌도 넘어가서 72년도에 마련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 라가 됩니다.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유신헌법 이전의 박정희 정부와 유신헌법 이후의 정부를 좀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72년도를 기점을 하고 있고 그 이전의 이제 중요한 이제 그 60년대 사건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3선 개헌도 있겠고요.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 파병이라던가 뭐 한일협정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13 호환조치 이건 언제 발표된 거예요? 그렇지. 6월 민주항쟁 직전에. 그래서 4.13 호환조치 발표되고 사람들도 격양돼서 결국 1987년도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서 6.29 민주화 선언까지 이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남북공동선언 6.15 이거 언제예요? 그렇죠. 바로 제1차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과 김정일이 만났던 그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계 구분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지금 요게 조금 난이도 있게 나왔어요. 예전에는 진짜 막 쉽게 나오면서 그치? 막 박정희 정부만 알면 되는 수준으로 거의 막 나올 수준으로 그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또 시계를 한 번 더 구분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게 고른 것 4번을 골라주시면 되시겠지요?